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이다 얘는 응 몰라도돼 안녕하세요 저인 뽀뽀 뽀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이다 얘는 상남자입니다 뽀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데요 바로 포켓몬빵입니다 이거 세 번째야 이거 다 올리지 않아 자 세 번째 포켓몬빵 개봉하겠습니다 3 2 근데 괜찮을테도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응 간죠 저희가 오늘 뭐를 사왔죠? 그걸 순순히 가르치면 재미없잖아 자 뭐를 사왔는지 알려주시오 3 2 1 3 3 4 4 4 나왔네요 4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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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9 9 9 10 10 11 10 10 11 12 12 12 13 14 14 14 14 15 15 16 15 15 뭔 맛이야? 엄청 맛있네요 치즈케잌 총평 북캐운빵은 옳다 북캐운빵은 맛있다 북캐운빵!